자 삼성이 또 2차전 홈런쇼를 퍼뜨리면서 2차전 또 LG 마운드 초토화를 했습니다 라팍에서 홈런쇼가 이어졌는데요 삼성이 두 경기 연속 대승을 거두면서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에 한 걸음 만을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LG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 홈런 5방을 몰아치면서 10대 5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1차전에서 10대 4로 승리하면서 기선을 잡았던 삼성 2차전에서도 역시 타선이 터지면서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 2번 타자 이제 김원곤 선수로 또 바꿨었죠 1차전에서 2번 타자로 나섰었던 윤정빈 선수가 4타수 3안타 3득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만 LG 선발이 좌완 손주영이라는 것을 또 감안을 해서 2번 타자 김원곤 선수로 교체를 했는데 김원곤 교체한 것도 역시 적중을 했습니다 2차전에서도 삼성 타선 어김없이 터지면서 경기 초반 승기를 잡았는데 박진만 감독의 타순 변화 이것도 적중을 계속하고 있네요 지금 작두를 탔다라는 표현들은 많이들 쓰더라고요 지금 기용하는 선수들마다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제가 도상 기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경기 끝나고 제가 박진만 감독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더니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젠 명장이야 내일 방송에 명장 박진만이라고 내가 소개를 좀 할게 형 이렇게 보냈더니 그런 거 하지마 명장은 무슨 내가 하냐 선수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도 명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해줘야죠 이번 가을 명장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 기용한 선수가 잘해주는 거는 감독의 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 선수에게 기회를 준 것도 감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기용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박진만 감독이 이번 가을 야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 모두 다 적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독의 덕뿐만은 아니다 라고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후의 말은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다 자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이후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지금 이긴 건 이긴 거고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거지 그렇죠 플레이오프가 또 끝이 아니고 앞으로 한국 시리즈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1차전에서 홈런 3방 터뜨렸었죠 근데 2차전에서도 홈런 5개 터뜨리면서 LG 마운드를 또 두들겼습니다 2회 김영웅 선수의 또 솔로 홈런이 있었고요 3회 디아즈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5회부터 장타가 폭발했습니다 김원곤 선수의 토론 홈런 그리고 6회에는 디아즈 선수의 또 솔로 홈런 7회에도 다시 김원곤과 디아즈의 연타석 홈런이 나오면서 쐐기를 박아냈는데요 이 김원곤 선수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저는 이제 대체 외국인이 디아즈 선수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디아즈 선수 김원곤 선수 역대 포스트 시즌 두 번째로 한 경기 동일팀 두 명 연타석 홈런이라는 진기록도 달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04년 두 선 알칸타라와 안경현 의원님이 달성한 이후에 20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날에 대한 홈런 5개는 또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다 2위인데 이 디아즈 선수가 사실은 진짜 굴러들어온 복동이 아니겠습니까 카데나스 선수가 삼성팬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선수단 감독에게도 진짜 큰 아픔을 또 만겨주고 떠났지만 그 대신에서 들어온 디아즈 와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비도 좋고 일단 삼성은 부상 없고 뭔가 이슈 없고 갑자기 돌발 행동 카데나스 같이 막 갑자기 무슨 돌발 행동 이런 선수만 아니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디아즈는 좋은 스윙과 부드러운 스윙을 또 가지고 있고 약간 도슨 느낌도 좀 나요 도슨이 굉장히 적응 잘해가지고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홈런도 많이 때리고 또 라이언즈 파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장님을 감안을 하면 삼성이라는 팀에서 뛰면은 25개에서 30개까지는 충분히 또 때려낼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재계약은 거의 따는 당상이 아닐까 그러게요 그만한 선수 다시 기대하면서 영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디아즈 선수도 안경현 의원님이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 좋은 타자의 기준이라고 보시는 게 이 아크가 크다 이 얘기를 항상 해주세요 근데 디아즈 선수도 아크가 크다라는 얘기 전해주셨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이크 존에서 약점이 좀 적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고 유니이 보시기엔 또 디아즈의 스윙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관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선관이 굉장히 좋고 스윙의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크가 크다는 건 임팩 이후에 이 아크가 이렇게 쭉 크다는 거죠 이래야지 공을 띄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약간 뜬공들이 넘어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관도 가지고 있고 또 더군다나 야수이기 때문에 수비력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비력도 굉장히 안정된 그런 수비력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만한 선수 앞서 말씀드렸지만 찾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블루즈님 5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가 매력이 있는 스포츠라는 것이 몇 년 동안 안 된다고 나가라고 허상명 권기 감독관과 함께 욕먹던 김원곤이 힘든 시간 이겨내고 반전 스토리를 만들고 보면 이런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우 진짜 이 김원곤 선수도 정말 그동안 얼마나 욕 많이 먹었습니까 사실 이게 허상명 감독 시절에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선수가 바로 이제 김원곤 선수였을 것 같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까지도 또 이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제 가을 무대에서 꽃피는 모습 보면은 진짜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충분히 또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테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봐야 되겠죠 정규 시즌 15승 다승왕을 차지한 모습 그대로 보여줬었습니다 1회부터 실점하면서 조금 불안하게 실점 출발을 했습니다만 점차 안정감을 찾아갔죠 6.2이닝 동안 7피안타 볼렛 2개 3진 3개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었는데 사실 1회 때는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원테인 선수 잔류시키려고 남기려고 아 1회 이렇게 불안한 선수 어디 못 보낸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1회 이후에 원테인 선수는 다시 정규 시즌의 모습 그대로 했죠 1회의 피칭을 보면은 우리 스트라이크 존 S존에서 보면은 진짜 공 하나씩만 빠져요 전부 전부다 보면은 근데 외곽에 있는 공들을 많이 노리면서 피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세하게 빠져나갔던 거지 나는 보면서 구속도 140km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유형의 투수예요 제구가 원래 좋은 선수니까 저는 1회 마치고 나서도 전혀 뭐 걱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생각 안 들었고 이제 남아있는 이닝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보다는 과연 타자들의 득점 지원이 언제부터 지원이 되느냐 이건 특히나 이제 원테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 지원이 돼야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투수니까 그 정도로 좋은 커맨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경기가 아니라 리드가 돼서 지키는 경기를 하기에 정말 적합한 선발 투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초반에 결국은 이제 득점 지원이 되면서 1회만 놓고 봤을 때는 5회까지 던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팬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7이닝 가까이 6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할 정도로 그 당시 이제 교체가 되는 시점이 110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누구였죠? 신민재 선수 타석 때 아마 박지방 감독이 올라갔을 거예요 교체 여부를 물을 때 그때가 102개인가 104개인가까지 이미 100개가 나왔구나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결국은 에이스다운 그런 피칭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5차전 준비 만약에 간다면 간다면 5차전 준비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테인 선수 정말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김윤수 선수가 딱 구원등판에서 딱 잘 잡아내고 또 내려가고 이것도 이제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사실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투수력이잖아요 이제 투수력 왜냐하면 이제 뭐 이 코너 선수도 빠졌고 백정현 선수도 빠졌고 최지광 선수도 빠졌고 이러니까 선발 두렵고 불펜 하나 없이 이렇게 가을야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 원테인 선수가 긴 이닝을 소유해준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불펜에서 김윤수 선수가 또 이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좋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온 좌완희승연, 우완희승연, 김태훈 선수까지도 딱딱딱딱 이렇게 잘 막아줬으니까 어제는 그러면 거꾸로 LG 입장에서는 1차전과 2차전 이 타선이 잘 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타선은 사실은 물론 타선이 터지기만을 기대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라이언즈 파크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장타에 초점을 맞춘 경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범석 선수를 플레이오프 때 엔트리에 포함을 시켰고 첫 타석 때 김범석 선수한테 1,4,2,3루의 빅 찬스가 옵니다 3진으로 이제 물러났죠 물러나면서 뭔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 조금 무산되는 경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 이후에 사실은 완전히 원테인 선수의 페이스대로 흘러갔어요 만약에 거기서 역전 내지는 뭔가 더 추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득점이 됐다고 하면은 또 경기의 방향은 달라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어제 LG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3회 디아즈 선수 타석 때 체크스윙 동작이 슬로머로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돌았어요 돌았는데 3루 심이 세이브를 했죠 세이브를 이제 판정을 하고 노스윙을 인정을 하고 그게 우전 안타가 됐는데 짧은 안타였는데 또 이게 콩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맞아요 행운이 한타 송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저글이 일어나는 거를 3루 박찬도 주류 코치가 그걸 파악하고 과감하게 돌려서 거기서 득점이 또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실은 2사의 투스트라이크 이후였기 때문에 이닝이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어제는 그 흐름 자체가 돌이켜보면은 LG한테는 어제 좀 운이 많이 따르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체크스윙 5심 때문에 추가 실점 염경혁 감독 작심 비판 심판이 경기에 영향 미치지 않았으면 체크스윙 5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ABS 도입 덕분에 스트라이크 존과 관련된 이제 논란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체크스윙 요것도 근데 비디오 판도 그 여부에 판정 포함시킨다라는 얘기 논의들이 또 계속 있어 왔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런 가을 야구 부대에서 요런 5심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양팀반들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분위기가 넘어갔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또 LG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속상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럼요 혹은 이제 삼성팬 여러분들께서는 아예 뭐 한두 점 차로 진 것도 아니고 10대 4로 이긴 거면은 뭐 51 때문에 졌다? 이거는 뭐 핑계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가을 야구의 집중도를 또 해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판이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심판들도 그렇고 비디오 판독 도입이 이제 시급하다 보다 더 정확한 판정 일단 볼 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따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저 지금 ABS를 지금 이제 다 시행을 해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체크 스윙 마저도 이제 하게 되고 야 그럼 진짜 비디오 판독 그럼 심판이 심판 뭐 해?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냥 기계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심판들이 비디오 판독 있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맨 처음에 원심때 잘 보면 비디오 판독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앞에서 본 건데 이걸 왜 놓쳐? 집중 안 하고 있나?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는 게 근데 그 판정이 번복이 되면은 그 고가에서 굉장히 판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들이 그렇게 뭐 넋을 놓고서 이렇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판들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본인들도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뭐 진급도 해야 되고 연봉도 올라야 되고 이러야 되는데 고가가 떨어지게 되면 계속 제자리걸음이니까 그런 부분도 KBO가 항상 긴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책스윙 비디오 판독 이거 만약에 그게 도입이 돼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은 정말 심판의 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치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리가 한번 또 봅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심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한번 플레이오프 3차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죠 내일이죠 맞죠? 내일입니다 이제 잠실로 또 돌아가게 되는 LG인데요 LG와 삼성의 경기 LG의 선발 투수는 이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임찬규 선수가 과연 또 팀을 구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의 선발 투수는 황동재 선수인데요 임찬규 선수는 포스트 시즌 2경기 2승 1.59의 평균자책점 황동재 선수 정규 시즌에서 1승 2패 4.07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동재 선수 오프너인가요? 오프너 아닙니다 선발로서 이제 기용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기니닝을 소화해주는 걸 기대를 하겠죠 올해 진짜 황동재 김윤수 이런 선수들 내년에 정말 기대가 되는 이런 선수들이고 저는 진반연과 친하지만 LG 임찬규를 선택합니다 3차전에서는 이제 LG가 한번 또 반격이 났습니다 LG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LG가 3차전에는 임찬규를 앞세워서 승리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임찬규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조금은 다른 전략을 가지고 LG가 나오지 않을까요? 국내에서 가장 큰 구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 또 상대 팀은 가장 많은 장타를 때려내는 팀인데 팀 타격 컨디션 자체는 삼성이 정말로 좋지만 과연 그 좋은 타격 컨디션이 잠실에서도 나타날지 저는 조금은 LG쪽으로 기울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실에서 던진다는 거 임찬규 선수의 또 공격적인 투구 내용과 맞물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또 황동재 선수도 또 긁히는 날에는 이제 금동재 모드다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시잖아요 기대가 또 됩니다 첫 가을이라고 또 어떻게 펼쳐줄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